지금은 다들 아직 자고 있는 새벽 5시 반입니다. 새벽에 만드자마자 보리차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밍짱의 식판입니다. 저는 한 번 배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0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고기는 좀akinYa. 음 맛있다. 목하멜 납떠라고 해서 크기가 작은 납떠예요. 한국 돈으로 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근데 한복은 낫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세 팩에 막 3,4천 원 하는 것 같았어요. 로미 때문에 낫도를 아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잘 먹었어요. 낫도가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 잘 먹어서 고마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개봉하면 소스가 있어요. 아, 소스가 아니라 타레. 그리고 겨자가 들어있어요. 비닐을 하나 벗겨놓은 다리 소스는 살짝만 넣어줄거예요. 김치도 그렇고, 맛도도 그렇고 냄새나는 요리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오키라는 마트에서 산 슈마이인데 너무 흘리라고 해서 좀 많이 들어있어요. 로미가 좋아하는 도라에몬입니다. 방학하면 도라에몬 박물관도 한 번 같이 갈까 생각 중이에요. 도라에몬 박물관과의 де암을 침탑은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포도라ves 나 너무 킁킁개고 있는 거 아냐? 양고기 구울 때 써야 되는데 더 편하게 구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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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언니 말대로 진짜 돈 벌어내 있을 것 같다. 골고루 돌려. 생활참 찾아주다. 이야 맛있어. 안녕. 예술이다 진짜. 됐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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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사랑. 아 정말 케이크였어 별 쿠키 뭐야 너무 이쁘잖아 그렇지 스미크나 되게 맛있어 금액은 안 이쁘다 언니 단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남편 케이크 뭘 사냐 와 이게 넘버 원이래 우와 카스타드 그거랑 같이 으니깐 깨끗 맛있다 우리 인비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오래 있잖아 이해안 포기잖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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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보라색깔 새로 오픈한 가게 아 저 애기 귀여워 어떡해 이런데가 있다니 코터치 테라스 겨울 안정 코터치 카페 나베다나 보다 문 좀 봐 흐어? 뭐야 이게 아이고, 아저씨 지나가 뭐 짱구 같지 아저씨 지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짱구 또 아닌데 짱구 같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뭐야? 뭐야? 뭔가 전시회 같은 거 알려나? 그런 느낌? 그렇구나. 불쾌하면 예쁘겠다. 너무 감각적이다. 예쁘다. 심지어 무슨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피어있어. 멋있다. 뭔가 다른 세계 같아. 아, 이거 가짜야. 종이가 아니었어. 그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예술로 표현하더니. 너무 좋아요. 그쵸? 정밀하게 그릴았으나 보다 와 사고 싶다 전화가 있으니 도착했음 현장도 예술이다 천장도 예술이다 금빛 멋있다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런 나비가 있어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냥 좀 언박지같이 별 이거 사고싶어 부산 해보고싶어 입문용으로 초급도 있다 반찬 그리고 사무실의 끝 여러분은 다시 또 한 번씩 완전히 지켜봐요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다 보니 그쵸? 키키 다발 으아아아아앙 아아하 하이텔 하이텔 그렇게 좋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그릇이 많아서 위험하다 코 그만 파 코에 뭐 들어있어? 코딱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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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